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어 듣기 평가, 그게 뭐 중요함?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영어 듣기 평가의 중요성을 전달해드리려고 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어요. 이제 곧 여러분도 학교로 돌아가실 거고, 학교로 돌아가면 뭐 할 거냐면 이제 수행평가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그동안 수행평가를 많이 못했잖아. 그래서 수행평가 중에 하나로 꼭 들어가는 게 거의 전국에 있는 학교에 꼭 들어가는 요소가 이 영어 듣기 평가의 결과야. 근데 이 듣기라는 요소가 여러분들이 좀 본인들이 잘한다고 생각을 많이 해.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소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홀한 친구들에게 오늘은 뼈 때리는 팩트폭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팩트폭행 같은 건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영어 듣기 평가가 많이 안 중요하고 싶다고 생각해. 근데 한 문제라도 틀리는 건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한 문제라도 틀리시면 안 돼요. 보통 자기가 영어 너 잘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가끔 한두 문제 정도 틀리고 보통은 다 맞거나 그래요. 이거는 잘하는 거 아니야.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듣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수능 영어랑 내신 영어에서 우리 듣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수능 영어 한 번 보는데 모의고사에서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 2019년에 치렀던 바로 직전에 치렀던 수능을 기준으로 선생님이 체크를 해봤을 때 38점이야. 듣기만. 듣기만 38점. 17문제가 출제가 되죠. 총 몇 문항인데요? 45문항인데요. 45문항 중에 17문제이고요. 점수로 따졌더니 38점이야. 즉 여기까지만 봐도 조금 다른 이런 어려운 이상한 것만 맞춰도 그래도 50점은 넘을 수 있다라는 소리야. 뭐 이렇게 도표, 내용일치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단어 해석만 조금 되면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맞추면 50점은 그냥 넘는다. 4등급 먹고 시작하는 거야. 뭘 할 수 있으면 듣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영어에서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빈칸, 순서, 삽입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가끔 제목에서도 틀리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서 간신히 빈칸 한 문제 더 맞췄는데 글쎄 실수로 듣기를 한 문제 틀렸네? 그럼 이거 똑같은 거잖아. 결국. 그래서 절대로 한 문제도 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무슨 문제가 나와도 고등과정 내에서 나오는 듣기는 무조건 다 맞는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신 영어에서는요. 100점 중 10점입니다. 근데 이거 100점이 뭐냐면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야. 뭘 환산해요? 자, 중간고사 점수가 30점으로 보통 들어가죠. 100점을 30점으로 압축해서 들어간다고. 기말고사 점수가 또 30점으로 압축해서 들어가요. 여타 수행평가가 또 몇 점이 들어가고 그 중 듣기가 10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듣기를 100점 맞으면 중간고사에서 100점 맞으면 30점으로 들어간다고. 100점이 30점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이거 듣기 10점 생각보다 그렇게 작은 점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애들이 뭐 그냥 뭐 10점이었는데 한 문제 깎여서 뭐 그냥 9점 맞지 뭐 이게 아니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중간고사 대비 얼마나 치열하게 하니. 그 치열하게 해서 한 문제 맞췄을 때 보다 얘를 100점 맞는 게 더 안전하다고. 쉽고 더 쉬운 방법이죠. 그래서 어쨌든 듣기 공부는 이런 의미에서 하셔야 돼요. 수능 영어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점수가 아니고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듣기를 맨날 해. 맨날 뭐 40분씩 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 니네들 할 거 많은 거 알고 있고. 그래서 언제 하면 좋겠냐면 듣기는 일단 연습이 생명이야. 그래서 듣기를 듣긴 들어야 돼요. 언제 들을 거냐면 시험 일주일 전에 들어요. 보통 이제 듣기 평가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 이날 듣기 평가한다. 그 일주일 전부터는 매일 들어주셔야 돼요. 매일. 뭐 지금 안 하고 있다. 근데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듣기를 5개 이상 틀리는 친구다. 그럼 지금 해야 되고. 꾸준히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들어야 되고. 모든 친구들. 저는 한 문제라도 틀려본 적이 있는 친구들은 매일 시험 일주일 전에는 들어주셔야 돼요. 이때 이제 뭘 들을까요?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국적으로 같이 보는 듣기 평가. 걔는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기출로는 17문제짜리가 있잖아. 근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야. 그래서 이거 20문제짜리를 들어주면 좋겠어. 가능하면. 왜냐하면 이게 세 문제 차이인데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세 문제 더 듣는 게.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인이지만 한국어가 다 들리지는 않아. 그치?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린단 말이죠.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리는 거야. 내가 자각하지 못할 뿐. 그래서 뭐도 하셔야 되냐면 꼭 오답을 하셔야 되는데. 듣고 아 들었다 끝. 이게 아니라 오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오답을 어떻게 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20문제를 들으면서 이 패턴을 익히시고. 이 정도 길이의 듣기를 듣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플러스로 여기에서 나오는 유형 중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유형. 새로운 유형이 있단 말이야. 그런 유형들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오답을 하셔야 돼요. 이때 이제 이게 필요해. 오답을 할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다 들릴 때까지. 그래서 결국 다 맞출 때까지 다시 듣는 거 되게 좋은데. 거의 힘들어. 거의 불가능한 어둠. 왜 그러냐면 안 들린다? 그건 그 단어를 몰라서야. 한국말도 똑같다고 했죠? 안 들린다? 그 단어 모르는데. 그 단어를 계속 듣는다고 그 단어가 들리니? 절대 안 그래.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한 번 들으시고요. 당연히 테스트 할 때 1회 듣고요. 한 번 다시 들어보세요. 이때 이제 다시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스크립트를 보면서 3회를 듣습니다. 알지? 이거 20분 넘어. 이거 20분 넘는데 이거 한 번 듣고 채점하고 그리고 20분 또 듣고 그리고 채점하고 스크립트 보면서 세 번 듣는다? 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 공부하다가 대충 그냥 해볼까 이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공부를 할 때 그 플래너에 얘를 포함시켜서 본인이 한 시간, 한 10분 정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투자할 수 있는 날 그날을 잡으셔서 하셔야 돼요. 됐지? 그래서 나 같으면 그냥 평소에 차라리 일주일에 한 한 번씩 그냥 꾸준히 계속 들어서 그냥 계속 안 틀리네 안 틀리네 그럼 이거 맨날 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나 같으면.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게 목표야. 이거는 매일 솔직히 세 번씩 듣는 거 되게 힘들어. 왜?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으시면서 안정적인 영어 실력 만들어주세요. 이 직전에 이거 하는 거는 필요는 하지만 직전에 이제 그 감을 확 끌어올리는데 필요는 하지만 가장 좋은 건 뭐다? 역시 평소에 꾸준히 하는 거다. 그래서 평소에 꾸준히 영어 듣기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에 이런 당부를 하나 하고 싶어요. 이건 이제 뭐 꿀팁이라고 놓기에는 너무 좀 부끄러워서 꿀팁은 아니고 영어 듣기가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야 듣기가 언제 터지냐면 언제 트이냐면 귀가 발음이 터질 때 트여요.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배웠는데 계속 한국식 영어를 하잖아요. 그럼 안 들려요. 어차피 안 들려. 본인이 그 발음을 할 수 있어야지 트이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언어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실 때 부끄러운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왜 이렇게 인포메이션 이렇게 읽고 싶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배웠으니까 그리고 그 언어를 그 언어답게 써주는 게 맞는 거니까 우리도 그 발음을 하실 때 조금 유의를 해서 해주면 듣기는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건 선생님이 전해주고 싶은 선생님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나름의 팁이에요. 꿀팁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우리 듣기평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 느꼈을 거고 그래서 오늘은 듣기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사실 그래도 한 한문도 문제씩은 꼭 틀린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일 거고 그리고 이제 밑에서 너무 노베이스예요. 그러면 독해부터 쌓는 것보다는 분명히 듣기부터 쌓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노베이스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자세한 공부 플랜을 제시해 드려봤습니다. 되셨죠? 우리 이어지는 5월과 6월에서 많은 수행평가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 수행평가 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앞으로도 유익한 캐스트로 또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